안녕하세요. 푸시키 행사들입니다. 오늘은 2월 달에 발렌타인도 있고 해서 아마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대두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이란? 사랑이란 정의는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저도 오래전에 써놓았던 글로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있으면 발렌타인도 되고 선물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써놓은 거냐면 2월 초, 그쵸? 2009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글이에요. 그때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 블로그에 해놨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촛대, 촛대도 있고 방송으로 보냈던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놓았던 그런 비디오도 있네요. 편지를 아나운서님께 보내면서 듣고 싶은 곡을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을 여러분들께 이 음악을 같이 듣고 싶어서 보내드렸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글이 조금 미숙하고 그럴 글이라도 들어주시고요. 사랑이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이 어떤 땐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너도 나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나 뒤돌아 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꽃밭에 서서 좋은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천국이라 느꼈던 적도 있지만 간혹 성에 차지하는 불만도 크고 작은 고통들도 견디며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이제야 느끼는 저를 봅니다. 늘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의 화려함 보다는 그 꽃을 위해 자잘한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 같은 은은함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아련한 하나님의 빛처럼 모든 우리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을 늘 비춰주는 한 줄기 빛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저런 잘못 칠한 색깔과 작은 밑그림이 어찌 보면 그 그림을 아름답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으로 보는 그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이서서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는 어리석은 삶보다는 멀리서 전체의 조화를 보며 긍정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안목을 가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길 사랑의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꽃들과 같다 했지만 꽃들은 사라져도 향기는 우리의 코끝을 맴도는 아름다운 추억이 향기로 오래 남는 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늘 아름답고 커다랗게 외치는 사탕발림 같은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소리가 없이도 그 내면의 소리를 눈빛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침묵임을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입에 달게 와닿는 포도주와 같은 마술 같은 혼미함으로 줄인 영혼을 축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과 인내로 기다렸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기쁨과 찬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분의 맑은 생명수임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늘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신비로움을 동경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끌려가는 인형 같은 사람 같음을 마음속 깊은 죄책겜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추울 때 따뜻함을 주거나 더울 때 시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잇는 그대로 추울 땐 혹하늘, 더울 땐 불볕 더위를 참아낼 줄 아는 인내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가 제안한 의견에 순정하며 따르는 것임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순정하면서 누구든지 꺼리는 어떤 일에는 스며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넓고 편한 길로 여유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이리저리 부대끼며 우리를 단련시키며 가는 험한 기림을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어제에서 내일로 건너뛰는 편법이 아니라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르는 시간을 샘할 수 있는 정법을 배우는 것임을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지나간 과거의 과오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며 허비하기보다는 얻을 수 없을지라도 미래를 위해 정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덧없는 세월을 같이 흘러가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꿈꾸던 일에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거리와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늘 허덕이며 올라가는 비탈길이 내 삶인 것처럼 여기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탈길을 오르는 우리는 반드시 평탄한 길도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너무 싫어한다고 주눅들지도 말며 이 세상의 만물은 사철을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해서 또는 싫어한다고 해서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것과 사랑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견디는 인내심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던 글이라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의 달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첫 월요일 언제나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며 각각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랑 간에 대해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분들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사랑에 대한 사랑을 생각한 Love is 게임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Because 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오래전 어느 만화에 나오던 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2009년 2월 1일 늦저녁 식혜드림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어, 그러니까 미국 분이 그렸던 만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Love is 하면 밑에서 Because 이렇게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던 거를 제가 하나하나 그때 우려서 모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나면서 우리의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달 2월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ll my foreign friends, I'm going to translate it on the screen. So, just you can read with that caption. Okay? Thank you.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